안녕하세요. 패트리공학원 줄리의 3분 토플입니다. 자,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3분간만 잘 집중하셔도 리스닝 문제에서 한두 문제 더 맞추실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시작해볼까요? 토플 이 분야에서 잘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Invasive Species입니다. 자, 바로 외래침입종이라는 건데요. 우리나라 황소개구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얘가 들어와서 피해를 주죠? 이거는 미국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한 애들 나올 수도 있어요. 자,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? 자, 첫 번째가 Asian Carp라는 앤데 얘네가 잉어예요. 그래서 미시시피 강에 얘네가 방류되자마자 이게 엄청 퍼진 거예요. 그래서 Reproduce Rapidly, 즉 번식을 엄청 빠르게 하더라. 그리고 그 번식의 개체수가 Out of Control, 통제가 안되더라. 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얘네가 너무 많이 먹어서 다른 애들 먹을 것까지 다 뺏어 먹는다라는 사실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Asian Carp는요. 배가 위로 지나가면은 막 물 위로 뛰어올라요.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을 이렇게 막 쳐가지고 기절을 시킨다던가 사람한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 식물로 가볼까요? 자, 식물 Spotting Netweed라는 식물인데요. Weed라는 말 자체가 잡초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어쨌든 엄청 많이 자라는 느낌이겠죠. 그쵸? 그리고 얘네가 뿌리가 되게 굵고 깊어가지고 Resources들을 엄청 컨슴을 많이 해버려요. 그러면 주변의 풀들은 어떻게 되죠? 다 말라 죽겠죠. 그쵸? 자, 그리고 얘네는 굉장히 또 씨앗이 멀리까지 잘 날아가서 Reproduce Rapidly라는 그 이전의 특징과 얘도 똑같이 겹칩니다. 그러니까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고 다른 애들 것까지 다 먹어버려서 생태계에 위협 주는 게 얘네들의 특징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쿠쭈라는 식물입니다. 자, 쿠쭈는 여러분 칙이에요. 칙. 칙은 우리 덩굴 식물이고 그리고 타고 올라가죠. 그래서 인간이 지어놓은 전봇대나 또는 파워라인, 전신주 같은 거 또는 전깃줄에 얘네가 얽혀가지고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칙은요. 또 뿌리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Asexually하게 Reproduce를 해요. 즉, 무성생식을 해서 또 얘도 번식을 엄청 빠르게 하겠죠. 그쵸? 자, 그 다음에 또 하나. 자, 여러분 여기서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홍합 비슷하게 생겼죠? 네, 그래서 이게 Zibra Mocell이라는 종인데 이 조개, 따깨비, 홍합 이런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얘가요. 미국의 동부에 있는 그 Great Lakes 즉, 이제 미시간 호수 있는 그 호수들에 엄청나게 퍼져가지고 이제 그 파이플라인 같은 거 막아서 이 미국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더라.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밑에 써있다시피 Threaten Native Species 다른 종류 애들을 피해를 준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Termite 얘네는 흰 개미 종류인데 흰 개미 종류는 그 막 나무를 갉아먹어요. 그래서 집에 피해도 주고요. 자연에도 피해를 주고 네, 그래서 Damage Even Humans 인간한테 피해 준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 자, 그 다음에 Kane Todd 얘는 뿔두꺼비라고 해서 얘는 독성이 있어요. 근데 얘네가 또 빠르게 퍼지다 보니까 이제 집에 가든 같은 데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어, 이거 뭐지라는 이렇게 궁금증이 생긴 이 개나 고양이가 얘 이제 만졌다가 또 죽고 뭐 이런 Emergency Room에 실려가고 사람들 이러한 독성 때문에 사람한테 피해를 주더라. 라는 거 기억하시면 더 리스닝 문제 푸실 때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.